공연으로 지친 아들을 위한 아빠 엄마의 특별 서비스 육둥이 아들을 키우며 삶의 또 다른 재미를 알아가는 아빠는 그러다 보니 신경 쓰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이제 일학년은 됐고 이제 아빠 좀 하자. 뭐라케 샀노? 요즘 해 주소. 아니 요즘 햇볕에 계속 그을라가지고 지금. 요즘 관리를 잘 안 했어. 자 해 주소요. 매일 저한테 말 한번. 아니 한 지 오래됐어요 지금. 실시! 자기가 다 해버리면 어떡해. 실시. 하면은 피부가 아직 젊고 좋잖아. 내 관리라고 사놓은 거지. 자기가 다 해버리고 화장품도 사놓으면 자기가 다 벌러버리고.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피부 관리를 하지. 행여나 나이든 아빠를 창피해야 할까. 피부 관리에도 열심인데요. 그래도 일학년은 언제나 자신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주는 아빠가 가장 좋습니다. 목이. 남자들도 지금은 피부 관리해야 해. 왜? 남자들도 지금은 피부 관리해야 해. 왜 남자들은 피부 관리를 해야 해? 그래. 아빠 왜 하지 이러나? 아빠를 줄이 말아서. 아빠를 줄이 말아서. 그럼 일하기는 왜 일하고 있어? 주름살도 많고. 너무 타가지고. 어. 이렇게 하려고. 젊은 시절에 이루었던 가족은 지키지 못했던 아빠. 전 아내와의 사이에는 다 커서 가정까지 꾸린 남매가 있는데요. 공연을 보러 온 지금의 아내를 만나 60 가까운 나이에 늦둥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잠 많은 아들을 깨우느라 아빠는 고군분투 중입니다. 어떤 얘기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아빠의 손이 가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젊은 부모처럼 마음껏 뒷바라지 해줄 수 없어 안쓰러운 마음이 큰 아빠. 그러다 보니 아빠 앞에서는 유독 어리광이 심해집니다. 아빠의 손길이 마냥 좋기만한 이랑이. 잠에서 깨웠어도 장난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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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와. 부자가 함께하는 등굣길. 집 가까이에는 같이 다닐 친구가 없다 보니 차로 5분여 거리에 학교 가는 길은 아빠가 함께합니다. 젊을 적에는 전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신경을 못 썼던 아빠. 소리 지르지 말고. 으유유유. 또 또 또 또. 서서. 소리 지르지 말고. 응? 목심한데. 이렇게. 자. 설쪽 가로. 됐어. 그래서일까요. 늦둥이에 대한 마음은 더 애틋하기만 합니다. 이랑이도 아빠의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오면 집에서와 달리 의젓해지는데요. 수업에도 열중입니다. 우리 가족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자기가 생각하는 화목한 가공이 어떤 것인지 거기 한번 써보자. 도덕 수업. 화목한 우리 집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잠시 고민하다가 거침없이 써내려갑니다. 친구들의 부모님에 비해 나이 많은 부모님을 둔 이랑이는 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화목한 가정이란 항상 즐겁고 싸우지 않는 가족입니다. 이랑이. 아. Now we talk about Hollow. 제가 생각하는 화목한 가정이란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오래오래 같이 사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아야 오래오래라고 라고 하는 애인과 같이 살 수 있다는 말이다? 이랑이가. 예. otine. 감사해요. 보통이 가정과는 조금 다른 이랑이네.